실천신학대학교 명예총장인 은준관 목사가 지난 15일에 91세를 일기로 별세한 가운데 장례 예식이 열렸습니다. 고인은 한국기독교계 대표 교육학자로 감신대 교수와 기독교 교육연구소장, 연세대 신학과장을 거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해 이사장과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장례 예식에서 설교를 맡은 실천신학대 이사장 박종화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은 목사가 주님 곁에서 앞으로도 생전의 뜻을 이어나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종환 실천신학대 부총장과 무건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조은하 교수, 현대교회 박행신 목사와 미국중앙감리교회 은원형 목사가 가족 인사를 전했습니다.